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입니다. 체험농장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을이 차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판로가 좀 어려워져서 제가 체험학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어르신들이 따가지고 온 찻잎을 체험객들한테 좀 팔아서 차를 만들어 가는 그런 걸 처음 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. 장흥의 청태전이 우리 주 상품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전통 음식과 같이 함께 해서 차 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지금은 농업을 통해서 치유농업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건강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. 우리 장흥은 산에 나오는 야생잎으로 차를 만들어요.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차를 만들기 때문에 원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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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